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이 대표는 이번 논란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존립에 대한 근본적이고 중대한 사안이고 누구 한 사람이 해명하고 변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. 김명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같은 행위가 대한민국 주권을 북한에 바친 것과 다름없다며 회고록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.